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서관 옛날 시청이죠. 그 앞에 꿈새김판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6.25 참전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녹아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부상 제대 군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결과 이분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주변의 도움보다는 당당하게 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부상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별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님께 특별히 제안드리고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험부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험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국회에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의무복무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군대 가지 않습니까 의무복무자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그것이 엊그저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 하는 그 정책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타이밍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험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손잡고 우리 영웅을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가 되도록 옆에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작품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모두가도 먼저 오늘 저희들은 이 복장을 새롭게 입고서 왔습니다. 이 복장은 박민식 장관님이 저장 때부터 나와서 이거를 성사시켜서 저희들이 입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없이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인사를 제가 5만 명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금년도에 70년을 맞았다고 저도 사진전을 저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서 상당히 감명 깊게 내가 참 나라에게 이렇게 해서 부상까지 당하고 참 이렇게 정도 대우를 받게끔 됐구나 하는 그 자랑이라고 하나 자무심이 생겨서 누구 앞에라도 나가서 한마디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았는가 그 사진으로 인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을 베풀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 이한입니다. 우리 류제식 선배님도 함께 하셨지만 6.25 전쟁에 참전하신 호국 영웅분들과 국가 유공자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부상당한 분들이 부상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날의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국가 유공자로서 영웅으로서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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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